네, 항상 경찬 연기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네, 너무나 호감 가는 배우 오연서 씨가 포토홀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걸어봐 주시겠어요? 네, 오늘 너무 러블리한 느낌으로 연서 씨가 법률도 씨 폴을 찾아주셨고요. 관객들에게도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끝까지 봐주시고 중앙도 왼쪽까지도 끝까지 눈마춤 해주시면서 연서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곳은 정말 극장에 봄이 왔나 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볍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데요. 너무 손 아프시죠? 우리 지금 열일하고 계시는 게 개척이 있는데 다시 하루 되죠? 세븐틴의 호신 니트til 반음의 취업의 대한민국의 팬 아이돌의 중심 세븐틴의 호우씨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호우씨가 바라보고 있구요 지금 팬들이 모두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 왼쪽 저희 팬분들께 함께 한 번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의 중심 세븐틴 호우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대장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K-POP의 중심 대한민국 K-POP의 중심 대한민국 K-POP의 중심 세븐틴의 호우씨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호우씨가 바라보고 있구요 아 지금 팬들이 아 지금 팬들이 모두 아유 아유 네 네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 왼쪽 저희 팬분들께 함께 한 번 들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의 중심 세븐틴 호우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대한민국 K-POP의 중심 대한민국 K-POP의 중심 대한민국 K-POP의 중심 세븐틴의 호우씨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호우씨가 바라보고 있구요 아 지금 팬들이 아 지금 팬들이 모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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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도 안 바라봐 주시겠어요 왼쪽 저희 카코드에서 컨트롤 한 번 보여주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의 주홍신 세븐틴 포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대장하시겠습니다 서현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분이 빗재겔면 바로 봄의 여신이 따라오죠 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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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입은 러블리아트는 이런 겁니다. 서현씨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플래시텔에 오늘 열리러 오신 우리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네 서현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대장하시겠습니다. 형님! 형님 하세요! 두 분을 함께 소개합니다. 정태우씨, 장인희씨, 차은우씨를 차은우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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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천재를 뛰어넘어 원더풀 월드에서 건선윤 역할로 함께해주신 차은우씨. 왼쪽에서 차은우의 형사룩입니다. 오늘 형사룩. 카피색 점퍼를 멋스럽게 걸친 손만 들어도 화보죠. 네네, 흔들기 원회도 하고. 네, 하트도 네, 하트도 보내주고 있는 우리 차은우씨 권선률 역할로 원더풀 월드까지 만나봤었는데 다음주 도시 4에서도 만나봅니다. 아 차은우씨의 포토타임이 플래시가 터지고 있는데요. 아 손도 한번 흔들어 달라고 최은우씨께서 유호찬이 있으셨습니다. 아 눈 맞추면 못 봐서 나오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탄탄 팔근육을 지켜보고 있네요. 네 차은우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우 차은우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호씨. 차은우씨입니다. 얼굴의 천지를 뛰어넘어 원더풀 월드에서 권선률 역할로 함께해주신 차은우씨. 자 왼쪽부터 차은우의 형사룩입니다. 오늘 오늘 형사룩 파키색 점퍼를 멋스럽게 걸친 자 손만 들어도 화보죠. 네네, 흔들기 원회도 화보. 하트 하트도 네 하트도 보내주고 있는 우리 차은우씨 권선률 역할로 원더풀 월드까지 만나봤었는데 범균우씨 포에서도 만나봅니다. 아 차은우씨의 포토타이밍 플렉스 여유가 터지고 있는데요. 아 손도 한번 흔들어 달라고 최은우씨께서 유호찬이 있으셨습니다. 아 눈 맞추면 못 봐서 나오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탄탄 팔근육을 지켜보고 있네요. 네, 차은우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차은우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차은우씨입니다. 얼굴의 천재를 뛰어넘어 원더풀 월드에서 권선률 역할로 함께해주신 차은우씨. 자 왼쪽부터 차은우의 형사룩입니다. 오늘 오늘 형사룩 파키색 점퍼를 멋스럽게 걸친 자 손만 들어도 화보죠. 네네. 흠재기원에도 화보. 네. 하트도 네. 하트도 보내주고 있는 우리 차은우씨 권선률 역할로 원더풀 월드까지 만나봤었는데 범규 도시4에서도 만나봅니다. 아 차은우씨의 포토타이밍 플렉스 여유가 터지고 있는데요. 손도 한번 흔들어 달라고 최지인께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아 눈 맞추면 못봐서 나오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탄탄 팔근육을 지켜보고 있네요. 네. 차은우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차은우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역시 시원한 그의 등장 소유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거의 대부분 미녀 형사 룩으로 오셨어요. 미녀 형사 룩. 번도포에서 미녀 형사 소유씨를 만납니다. 네. 어이 카리스마. 네. 멋집니다. 네. 소유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2024년들어 이 정도의 스타들이 오십니다.